You will learn a new way to draw a line. We'll use GIMP. Click Pencil Button. Click. Shift. Click. That's all. 자, 당신은 선을 긋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. 그랬어요. 자, 여기서 당신은 선을 긋는 새로운 방법이죠. 선을 긋는, to draw a line이 선을 긋는, 뭐뭐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. 자, 그래서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요 바로 전에 배웠을 땐 to draw a line is a good start. 그랬죠? 자, 그 라인을 갖다가 긋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. 그랬어요. 그때는 명사적 용법이었죠? 여기서는 긋는, 뭐뭐하는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